와아 저 안돼 이거템 이게 되나? 어떻게 이김? 님들이가 어떻게 이김? 네 너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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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들을 번하게 합니다. 봄엔 아이스크림 또 참 왓츠한테 잘 맞는 유물이네 아이스크림 주무시는구만 성공 눌러야겠다 잤어 미션 성공 텀블러 들고 다녀요 님 3만원 후원 3만원 왕도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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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빰빰 빰빰빰 아 잠깐만 뼈 맞았어 아이스크림 내 돈 다 털린다 아이스크림 넌 못 지나간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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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산 게 산 게 아닌데. 산 게 등장 산 게ICH 산 게해되 산 게 ára 산 게시들을 보고 산 게 wij에 산 게 efic accommodcyj 산 게 다시 40딜 처벌 아니! 이게 개미입니가? 으아아아악 perform count 숭숭숭 숭숭 숭숭 그래서 오우 아 아 아 아 복수 아 아 아 아 아 아 딜카드가 없어요. 옵다. 스티스 공격 및άν식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하 아 뭐야 이거 전신크림 코스트 개거지같이 뜨네 이런 네벤공 아이스크림 먹는 전신양반 맹공 하나 더 줘 아니 다 줘 가진 맹공 다 내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뿅뿅이 아으 미쳐벌거는 아 미친뚝땡이들아 꺼져 어... 아아아아아아아악!!! 이 뚝땡이 개거지가네 진짜 뚝땡이 세기들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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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..이... 이뚱땡이 좀 아니잖아 강화할 것도 없다 강화할 것도 없다 짜잔 짜잔 때려 바로 때려 아이고 아이고 개가 되길 모두가 말살감을 원하고 있는데 나오진 않은 망게믹으로 숨어 에너지만 디립다마네 쓸데도 없는데 다 쓸데가 이겨지 여섯 장만 쓰십쇼 여섯 장만 쓰십쇼 올드 먹을까? 어ogenous 내가 즉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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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몇 코 덱이라고 해야 될지. 전신까지 하면 아주 그냥... 소주 비행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섯 장만 쓰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 40코스트... 뭐야 이거... 으악! 잊을 뻔했다. 돌려차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? 아니... 내 머리 어디갔어? 50코스트... 53, 66, 아이 씨... 批ij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만나요. 깍깍 포션까비 도der 도der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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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왜 니가 나와 어휴 딜 봐 아이씨 이거 맞는거 되게 꼽네 net 아이씨 그 아이씨 띠어 띠어다 글쎄.. 강화할 거는 없을 것 같고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를 안쪽으로 걸어울려 를 낸다 히트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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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히트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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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십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맹공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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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내장만 더 주면 안 될까? 맹공공. 맹공공. 맹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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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루 별로네 첫루 첫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내가 타격 때려도 알파보다 쎄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. 들어오게 해봐네. 어? 맹공 가져왔어야 한다. 나 왜 맹공 뽑을 카드 더미에 있는 줄 알았지? 나 왜 맹공 가져왔지? 나 왜 맹공 가져왔지? 어? 나 왜 맹공 가져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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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왜 맹공 가져왔지? 난 왜 맹공 가져왔지? 내게 그 도무수에서 랍스스 맹공을 두개다 가져오면은 아아이 맹공 하나 더 빠지면 안되지 아아이 맹공 하나 더 빠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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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맹공 아아 맹공 왜 이러는데 맹공아 아아이 맹공 첫 턴에 맹공 다 빠지는 것부터 너무 아아이 맹공 아아이 맹공 아아이 맹공 아아이 맹공 아아이 맹공 freuen 아아이 맹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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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빡섰다 진짜. 초코 아니었으면. 너무 낫을까? 말살검없는 말살검 덱 완넘. 이상해 또 안 넘어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